안녕하세요. 위닌스타일과 함께하는 GTS 골프 오혜주 프로입니다. 오늘은 올바른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클럽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. 왼손을 먼저 잡으시는데 왼손을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 손에 너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하게 4개가 보이거나 하나가 보이지 않도록 위에서 보셨을 때 2개가 보이시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생소하시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2-3일 정도 연습하시면 올바른 그립을 잡는 데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.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오혜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